여기도 안 보여... 멀리 가지는 않았을 텐데... 용감한 쿠키... 쿨쿠라! 용감한 쿠키... 이 병들 사이에 있나봐! 얼른 치워보자! 쿨쿠라! 용감한 쿠키... 저 뒤야! 저건 내가 치워보지! 와봐요스! 대단한걸!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다니! 쿨쿠라! 여기 있었구나! 사라진 줄 알았잖아! 음... 맛있는 가루인 줄 알고... 오... 오그려다가... 어? 저건! 용감한 쿠키! 하하하! 작물이다! 결국 도착했네! 용감한 쿠키! 대단해! 축하해! 나도 볼래... 으 mail— 망효다! 흥미롭네… 이건 내 생각보다 훨씬… 작고, 연약하고… 못생겼잖아 못생겼잖아 맛이라도 있어야 할텐데 오래된 쿠키야 멍청! 여길 썼구나 너 으악! 으악! 이거 나 쿠키! 당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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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기란 냥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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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단속이 있겠다냥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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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처럼 동조림을 던지자! 다 내라! 냐옹! 무범자 쿠키들! 통조림 철도죄 추가 단연! 우리 공격에 적응해버렸어! 빈틈이 보이지 않아! 저건 쿨쿨이가 구경하던 후추통! 잠깐! 책에서 읽었어! 고양이는 매운 걸 싫어해! 어? 후추통을 던져보자! 통작 그만! 움직이면 핥힌다냥! 숫자를 세겠다! 그전에 항복하라냥! 어? 헤헤! 통했어! 웹다냥! 이제 헛한지 절대 못할거다냥! 어? 통해爾! 통해爾! 웹다녀 구운 장바라잔 헛헛헛 웹다녀 이제 하나도 안 맵다냐! 왜 적응했나봐! 적응이 아니라 마비될 것 같아... 더 큰 후추풍이 필요하겠어! 야, 뇨! 거의 다 왔어! 매운맛 좀 보시지! 매운맛 좀 보시지! 매운맛 좀 보시지! 곰장 말아냐! 피어린 치우라! 매운맛 좀 보시지! 매운맛 좀 보시지! 매운맛 좀 보시지! 내 엄마 좀 부시지 내 엄마 좀 부시지 물리쳤다 물러내세요 어디있죠? 그 작은 쿠키는? 콜콜이를 구해야해! 콜콜아! 안타깝지만 모험은 여기까지예요 비켜! 콜콜이를 구해야해! 갓 구워진 쿠키 혼자 마녀와 맞설 순 없어요 게다가 그 쿠키는 태초 쿠키 중 하나 태초 쿠키? 마녀가 간절히 찾는 오랜 비밀을 간직한 쿠키들이죠 마녀의 수많은 부하가 그 쿠키를 지킬 거예요 내가 물리치면 돼! 가능할까요? 고양이도 버거워하던 당신들이 하지만! 뒤를 돌아봐요 당신이 왜 이곳까지 왔는지 저는 알아요 이 성에서 탈출하려던 거죠? 당신은 해냈어요 여기까지 온 쿠키는 정말 드물답니다 도망치세요 오븐에서 겨우 지켜낸 목숨이 소중하다면 말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했어요 다 구워진 쿠키 넌 이 이름이 뭐야? 퍼스트 크림 쿠키 난 용감한 쿠키야 그러니까 난 도망치지 않아 대단해 역시 제니스다! 사실 난 각 구워져서 모르는 게 많아 맞아! 독특한 쿠키로 구워지지도 않았고 맞아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아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쿨쿨이는 내 친구야 하지만 갓 구워진 쿠키 혼자서는 혼자가 아니야 실력 있는 마법사 친구와 함께라고 마법사와 쿠키 나도 같이 가! 쿨쿨이는 내 친구이기도 하니까 명감한 쿠키! 나... 나도 함께할게 딸기맛 쿠키! 용감한 쿠키 응? 저 멀리 반짝이는 빛이 보이나요? 뭐야? 저건 커다란 호텔의 불빛이랍니다 호텔? 거기서 특별한 나침반을 찾으세요 친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잠깐! 왜 갑자기 우리를 돕는 거야? 당신들을 보니 행복한 옛 기억이 돌아왔거든요 이성이 쿠키의 웃음만이 가득하던 그 시절 달콤함만이 존재하던 그 완벽한 한때의 기억이 역시 내게 더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구나 자! 너무 늦기 전에 서둘러요 잠깐! 너도 우리랑 같이 가는 건 어때? 갓 구워져서일까 당신은 정말 따뜻하군요 우린 분명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고마워! 퍼스트 크림 쿠키! 그럼 달려볼까? 야하! 두근두근해! 얼굴이 달아올라! 제발이다! 쿠키 임시 모험단! 이젠 임시가 아닌가 가자! 하하하하! 겁없는 저 쿠키라면 모든 태초 쿠키를 구할 수 있을지도 그럼 당신의 뜻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겠죠? 마녀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 9vor